우리 선조들의 재치와 해악, 웃음과 감동, 삶의 지혜, 바쁜 하루 쉬어가는 재미, 오디오드라마 보이스멘토 단막극장 고금소총, 오늘도 이야기 시작합니다. 아랫사람이 부끄러워하다 옛날에 한 선비가 청념결백하기로 이름이 높고 문장과 제덕이 당대 으뜸이었지만 집이 가난하여 끼니를 잊지 못했다. 그런데 선비를 따르는 한 겸인이 있어. 여기서 겸인이란 밑에서 일을 돕는 사람, 즉 오늘날 개인비서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겸인은 그 선비의 뜻을조차 함께 춥고 배고픔을 견디며 늘 옆에서 돕고 있었다. 자네 오늘도 한 끼니를 먹지 못했네. 배고프지 않은가? 아닙니다, 어르신. 저는 어르신 밑에서 청념과 고매한 학식을 갖출 수 있어서 날이 갈수록 마음의 양식이 채워져가니 잠깐 배고픔은 아무 일도 아닙니다. 어르신, 혹 배가 고프신지요? 마을에 나가 쌀이라도 얻어 밥을 지으리까? 아니, 아닐세. 자네가 허기가 저 힘들어할까봐 하는 소릴세. 어르신, 소위는 괜찮습니다. 그런가? 그럼 오늘은 밤이 새도록 사서삼경 총평을 해보세요. 네, 좋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 깊었는데 밖에서 누군가 선비를 찾는 소리가 들렸다. 어르신, 계시는지요? 아니, 이 한밤중에 누굴 거? 어르신,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그럴 텐가? 그리하여 겸인이 나가보니 한 관리가 2조 판서의 편지를 가지고 와서 전하는 것이었다. 이 판 대감께서 보내신 서한입니다. 자. 아니, 이 판 대감이 오인일로 이 늦은 밤중에 서한을 보내셨는고? 이에 촛불을 밝히고 옆에 서서 비추자 선비는 그 편지를 읽었다. 거기에는 이러한 내용이 적혀있었다. 그대의 가난은 온 조정 사람이 모두 아는 바여서 늘 애를 태우고 있는데, 지금 황해도 관찰사 자리가 비었으니, 그리로 나갈 뜻이 있는지 알고 싶도다. 허허, 이런, 내 답서를 드릴 터이니, 이 판 대감에게 그대로 전해주시오. 이에 선비는 2조 판서에게 다음과 같이 적었다. 비록 능력이 없는 사람이지만, 조정에 죄를 짓지 않고, 친구들에게도 그다지 잘못하는 일 없이 살고 있는데, 외직을 맡아보라는 이런 제의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으며, 저는 그럴 뜻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매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심부름으로는 관리에게 답서를 주어 보내고 들어오니, 겸인이 묻는 것이었다. 2조 판서 대감이 무슨 일로 이 밤중에 어르신께 편지를 보내왔는지요?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겼습니까? 아, 내 가난한 모습을 보다 못한 이 판 대감이, 황해도 관찰사로 나가볼 의향이 있는지 물어온 것이었네. 어르신, 그래서 무엇이라 답장을 써보내셨습니까? 내 비록 가난하게 살지만, 어찌 외직을 맡아 나가겠느냐고 책망하는 내용으로, 딱 잘라 답장을 써보냈지.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잠을 잤는데, 이튿날 일어나 보니, 겸인이 옷을 갈아입고는 뜰 아래 서서 하직을 구하는 것이었다. 어르신, 절 받으십시오. 이제 소인, 어르신 곁을 떠날까 옵니다. 아니, 쟈는 왜 그러는가? 왜 갑자기 떠난다고 하는 것인가? 소인은 여러 해 동안 어르신을 받들어 모시면서, 비록 상하의 신분은 달랐지만, 기계와 지조가 서로 부합돼 존경하고 받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조정에서 대감에게 외직을 맡아줄 수 없겠느냐는 제의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소인은 너무나 부끄럽고 실망스러워. 이제는 어르신 곁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서, 세상을 등지고 두문불출 할 생각이 옵니다. 이 말을 들은 선비는 더욱 당황했다. 아니, 이 사람아. 이 조판서가 그런 편지를 보내와서 난 거절했지 않은가? 그게 잘못됐단 말인가? 어르신의 청렴 결백과 지조가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주황할 만하다면, 이 판 대감께서 감히 그런 발상을 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대감의 사함과 처신이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아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돼, 소인은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허허. 이에 선비는 다음과 같은 말로 간신히 그를 설득했다. 그래, 그래. 그대 말이 지당하도다. 하지만 이 일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한 일이고, 내 뜻과는 전혀 다르니, 이후로는 내 더욱 몸가짐을 잘하겠네. 내 깊이 반성할 터이니, 부디 내 곁에 계속 있어 학문에만 정진하세나.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들은 매우 기특한 일로 생각했더라. 아, 요즘 세상에 이런 선비가 있을까요? 아니, 선비보다 그 겸인이 더 대단하네요. 세상의 욕심을 모두 버리고 사는 삶. 얼마 전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시고 입적하신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이 생각나게 합니다. 요즘 정치판이 이 선비와 겸인처럼 다 버리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라도 버린다면 국민들이 조금은 더 편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이고, 뭘 그리 가져만 가려고 하는지. 이 나쁜 놈의 쉐이들. 오늘의 고금소청은 큰 가르침을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출연 선비 박지훈, 겸인 남재환, 관리 정준호, 이판 김성혁, 편집 패설의 박찬수였습니다. 오디오드라마 보이스멘토 단막극장, 아랫사람이 부끄러워하다. 우리 선조들의 해악이 담겨있는 고금소청에서 이야기를 골라 손종환 구성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